그런 식으로 드시면요 내가 먹는 영양제를 변질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품이 상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먹는 영양제를 변질시키는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소비자분들이 영양제를 드시면서 흔히 할 수 있는 실수 혹은 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들은요 제품의 변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양제 드시면서 꼭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되겠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요 개별 PTP 포장된 제품을 드실 때 주의사항인데요 보통 어떻게 드시죠? 이렇게 케이스에서 꺼내가지고 톡톡 하나씩 빼서 드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케이스에 넣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드시면 이렇게 드시면요 알루미늄판이 나중에 이렇게 휘거든요 이런 휜 상태의 알루미늄판을 케이스에 다시 넣을 때 이게 잘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막 억지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이때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다른 제품들의 포장의 뒷부분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포장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제들이 공기나 습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겠죠 결국 제품의 변질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거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PTP 제품 한 판 꺼내서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뒷부분이 알루미늄이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서요 가방에 넣고 다니실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도 뒷부분이 손상되면 제품이 변질될 수 있겠죠 게다가 잘못해서 오메가3 같은 것이 가방 안에서 터지면요 비린내가 잘 안 없어져서 가방을 통째로 바꾸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병제품 이런 병제품은요 드실 때 뚜껑을 열고 손바닥에 꺼내서 드시죠 그럴 때 좀 많이 나온다 그럼 다시 넣으시잖아요 이때 손에 묻어있던 이물질들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소하지만 주의하셔야 하고요 가장 안 좋은 게 물 묻은 손 손을 물로 닦고 수건으로 닦아도 습기가 좀 남아 있죠 그 상태에서 제품이 손바닥에 닿았다가 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물이 묻는 과정이 습기가 묻는 과정이 반복되면 곰팡이가 필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은 예전보다 자연 친화적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손 말고 뚜껑에 뚜껑에 넣으세요 이게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냉장 보관 유산균이나 오메가3 같이 냉장 보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요 영양제는 냉장 보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양제는요 고온 다습화 환경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냉장고는 고온과는 상관이 없지만 굉장히 다습하죠 습도가 굉장히 높은데 특히 개봉한 제품들은 제품을 냉장고에서 꺼내 드실 때마다 온도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습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개봉하지 않은 제품은 괜찮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개봉하지 않았음에도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변질되는 제품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개봉하지 않은 제품들도 냉장 보관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계속 제가 PVDC를 강조하는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은 PVDC가 아닌 일반 PVC 포장된 제품이 되겠고요 가끔 보면 집 화장실에 영양제를 두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샤워하고 로션 바르고 머리 말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꺼내 먹어야 안 까먹는다 이런 신분들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화장실도 굉장히 습한 곳이라서 그리고 샤워 후면 뜨거운 습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영양제를 꺼내 드시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제품들은 변질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온이나 직사광선에는 가급적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가방에 영양제를 넣고 다니시는데 그 가방을 따뜻한 방바닥에 두셨다 연지 캡슐 같은 것들은요 녹습니다 녹아서 서로 들러붙어요 그런 다음 다시 차가운 곳으로 나가면요 굳어버리겠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드실 수 없는 지경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분말 제품도요 너무 더운 곳이나 따뜻한 방바닥에 두시면요 녹았다 굳었다를 반복하면서 제품이 딱딱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떠셨죠 우리가 영양제를 한두 번 먹고 말 거 아니잖아요 아마 평생 드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품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인하임이었습니다